어떻게 해 너무 좋아하겠네 그런게 귀여워 여기가 항상 이쁠 필요가 없다고 아니 이쁠려고 한 적 없어 이럴 때가 귀여운거야 오랜만에 조이 많이 잘 맞으시네요 다음번에 잘 맞으시네요 아 진짜 이뻐요 나 봐요 이씨 만드네 공공업 시작합니다 계속 상처들이 힐링됨이 느껴진달까 2시간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마리를 못잡지 새로운 트라우마를 만들어서 기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모습입니까 이대로는 숨막혀서 앉아 한쪽으로 유시신씨는 좀 이상해 그것도 62 Значит 처벌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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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